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며 국제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끊임없는 노력 끝에 1002호 지대공 미사일, 단지 10기를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4조 3천억 원, 약 36억 달러 규모의 거래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큰 진전을 의미하며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M, SAM 중간지대공 미사일 체계로도 알려진 천궁 2호는 이는 한국이 공역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다기능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천궁 2호는 드론, 전투기, 탄도미사일 등 중고도의 표적을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천궁 2호는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보유국의 우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협약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앞선 기술 염량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국제 파트너십 확대의 돌파구이기도 하다. 천궁 2호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이 이 두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지역 및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잠재적인 미래 방산 협력 협정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천궁 2호의 등장으로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무기 생산국들과 직접 경쟁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한국의 대공미사일 제품이 경쟁해 판도를 바꾸고 국방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대공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하늘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천궁 2호기는 뛰어난 비용 효율성을 갖춘 실행, 가능한 옵션일 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달성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자라는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천궁 2호의 공중 위협을 유력하는 능력과 신뢰성을 반영한다. 천궁 2호에 관목할 만한 성과의 힘입어 방공무기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점차 바뀌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내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서도 비롯됩니다. 미국과의 기술 염력이나 라이센싱설에도 불구하고 사실 천궁 2호는 LIGNX1과 하나가 생산해 참여해 국방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이다. 이는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자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의 적용을 촉진합니다.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표적을 유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천궁 2호는 주둔국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시중에 다른 옵션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거리 대공방어체계인 천궁은 미사일 방어무기 개발에서 자주적이며 자주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방부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 국제적 맥락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자체 미사일 방어 무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천궁의 등장은 한국도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의존은 일본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국방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일본, 이스라엘, 유럽 국가들이 발표한 대부분의 대공방어 무기 체계는 미국 및 디타 파트너와의 공동 개발의 결과로 어느 정도 기술 및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한국은 국내 국방 기술 개발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 등 비전통적 파트너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의 직면에 있지만 천궁 개발 협력은 한국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입증합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높은 표적 요격 능력을 갖춘 천궁 2호는 대공방어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공미사일 시스템은 길이 4.5m, 직경 350mm, 무게 300kg이며 탄도미사일 요격용 버전은 길이 5.2m, 직경 350mm다. 이는 다양한 목표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천궁 2호의 유연성과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각 천궁 2호 발사대는 8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전방향 발사가 가능하고 다가오는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최대 거리 40km, 최대 고도 15km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강화되어 천궁 2호를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인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어줍니다. 천궁 2호의 급속 발사 방식은 로켓이 수직으로 최대 10m까지 발사된 후 점화되어 의도한 방향으로 비행하는 방식으로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러한 혁신은 모든 방향의 표적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요격 지점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이더의 정보는 미사일을 목표물까지 유도하는 데 사용되며 미사일 표면은 공기 마찰로 인해 빠르게 가열됩니다. 이는 설계 및 작동 중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접근하면 시컷 시스템이 작동해 목표물을 탐지 추적해 정확한 요격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방향성이 높은 궤적과 결합되어 미사일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탄도의 무게를 줄여 전체적인 위력을 향상시킵니다. 천궁 2호의 뛰어난 특성과 성능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궁 2호를 방공 시스템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천궁 2호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비교한 것은 성능, 비용 효율성 등의 요소가 국방 조달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천궁 2호는 많은 실제 분쟁에서 입증되고 대공방어 분야에 표준으로 간주되는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약간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선택 사항입니다. 상당한 비용 효율성 덕분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천궁 2호는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방공 솔루션을 찾는 국가들에게 천궁 2호가 매우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2호기 선정이 32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관제센터 사격통제용 배터리 구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이번 협약은 천궁 2호가 가져오는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뢰와 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입증된 한국 방산산업의 또 다른 뛰어난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한 물품 인도 능력이다. 보안 위협이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세상에서 적시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능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제조 유연성과 효율성은 고객 국가가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가 한국의 천궁 2호 도입을 서두르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이 직면한 일련의 안보 군사적 과제를 반영한다.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반군의 위협은 양국 모두에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티군은 주요 도시를 점령한 뒤 예멘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중요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이용해 안보를 위협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능력도 입증했다. 후티반군의 보복과 공격 위협에 직면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요 인프라 특히 군사시설 왕족 및 석유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공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ss-21 전술탄도 미사일, 특수탄도 미사일팀, 소형 드론을 포함하여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의 무기가 공격에 사용된 가자 전쟁과 같은 사건 이후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천궁 2호를 선택한 것은 최신 미사일과 중대형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비해 가격도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패트리어트와 맞먹는 대공방어 시스템이다. 이번 결정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천궁 2호기를 선택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비용 편익 계산도 반영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천궁 2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은 사우디가 방공체계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천궁 2호와 같은 방산 장비 수출의 확대와 성공은 한국의 급속한 방위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은 대공방어 체계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기타 고품질 방산 장비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며 방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가 주요 고객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높은 정밀도와 기동성을 갖춘 K9 자주포,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군수품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FA-50 전투기는 고급 훈련기와 전투기, 또한 국방항공 요구에 맞는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찾는 국가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폴란드 등 국가의 관심과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또한 대공방어 시스템부터 자주포,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방어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국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은 금융 수익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연두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첨단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고품질 방산 장비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선도적인 무기 제조 및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도 기여했습니다. 당분간은 군사 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미사일이라는 첨단 무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핵을 보유했다, 미사일이 어쨌다 떠들면서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보 취득에 관한 자산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제타격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또한 북한은 한국이, 쏘아대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조차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인데도 겉으로는 자신들의 콤플렉스를 감추려는 듯 연일 협박만 합니다. 2017년에 미 국방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은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한국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안 한반도 38선 반대편에 위치한 또 다른 군사 강국 대한민국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미사일 공격 능력을 증강시켜 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대한민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 내부적으로만 기술 개발에 전념해 오면서 이제는 획기적인 미사일 강국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덧붙이자면 자주 국방을 위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박정희의 지착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1세대 대륙간 탄도탄 ICBM 아틀라스에 기술까지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은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 대제를 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지만 대신 미국은 포기 계획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산 탄도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 나이크 헐키우스를 분해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역설계 레벨스 엔지니어를 허용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지대공과 지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자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불곰사업의 일환으로 중요한 미사일 관련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호기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2019년 2월 24일 발간된 National Interest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한국형 S-300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판사드로 불리며 2020년대 초중반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삼았던 L-SAM은 S-400을 그 기술적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복합된 기술을 취득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S-400 지대공 미사일 경우에는 러시아가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S-400은 대항공기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지만 사드 THAAD는 탄도 미사일 방공 무기로 개발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National Interest에서는 러시아의 S-400의 기반 기술을 두고 있는 한국의 L-SAM과 미국의 사드 THAAD는 서로 보안관계에 있다 또는 두 방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L-SAM으로 한국판 사드 즉고고도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S-400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서 설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코 쉽게 성공할 작업은 아닐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과 S-400의 기술 체계와 로드맵을 한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40년에 걸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 대한공기 요격체계 S-400을 진화시킨 새로운 대탄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 완료했다고 얘기가 있는 S-500의 기술 체계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300과 S-400의 기술을 연이어 받았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이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S-400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가격은 약 5억 달러 5,630억 원인 반면 레이시온의 패트리어 PAC 이 가격은 10억 달러 1조 1,260억 원. 로키드 마틴의 사드 THAAD는 약 30억 달러 3조 3,780억 원에 달합니다. S-400 가격이 상당히 싼 편이라고 하고 성능 역시 S-400이 미국의 사들을 능가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성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2018년 4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과 러시아가 묘한 신경전을 벌인 사건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건 한 판이라 서로 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워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세 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방공 시스템이 다마스쿠스 동쪽에 있는 두마이르 군용 비행장을 겨냥해 발사된 12발의 순항미사일 등 모두 71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미사일이 실제 목표물을 타격한 것이 확인되면서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요격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S-400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방공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것은 탄도미사일보다는 대항공기 방공 시스템으로 파악되면서 러시아가 과장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러시아가 밝힌 재원을 보면 성능은 현존 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한꺼번에 72기의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 교전 능력이 36기에 달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면 S-400은 700km까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으며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시리아 전역과 키프로스 섬까지 요격 권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S-400 방공 관할 구역인 시리아 타르투스에는 서방에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서방 언론에서는 S-400 최대 사거리가 400km이라고 재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미영프의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했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못했습니다. 러시아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F-35A 스텔스기가 시리아와 일부 이란 연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만 일대를 비행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지만 S-400 및 시리아와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포작되지 않고 귀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 측은 타스통신을 통해 방공망이 뚫린 적이 없다며 변명을 했지만 중국마저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초 S-400 초도분을 인수한 중국에서 나온 반응은 이거 믿어도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2017년 5월 미군이 토마워크 미사일 등으로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폭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2018년 당시 이스라엘군의 다마스쿠스 외곽 정부군 기지 공습 때도 S-400 방공 체계는 번번이 뚫렸다고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중국과 트리키에 등은 S-400 2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울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엉망인 무기 실태나 계속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S-400의 성능 역시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 기갑 장비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부정 부패 탓에 설계대로 제작이 되지 않아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어떤 미사일이든지 부품과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긴 만큼 미사일 제작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첨단 기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요자 무기인 K-9 연초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이고 루마니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데요. 유럽 내에 있는 K-9 운용국들을 다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하며 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는데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며 재파들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도입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 군을 위한 155mm 자주포로 한화에어로의 K-9을 선택하며 미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는 사실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말고도 독일 PGH-1000, 트리키의 피트리나 E 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K-9을 자신들이 운영할 최적의 자주포로 보고 한화에어로를 최종 낙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포탄 1만 8천발, 탄약 차량, 기술지원 차량, 포병정찰 차량 등 추가 차량에 대한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구입 사업에 8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마니아에서 K-9을 최종 낙점할 거라는 관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K-9 사용국 모임 유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보통 이 모임에서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K-9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루마니아가 클럽에 가입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작년부터 차세대 자주포로 K-9을 물망에 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한화에어로의 경우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폴 포지션에 서면서 수주가 유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체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데다 K-900일 납품된 9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루마니아의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무기체계를 사용하면 쉽게 무기를 지원하고 상호호환시킬 수 있기에 여러모로 K-9을 도입하는 게 이 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이번에 K-9 회원국이 되면서 K-9의 9번째 수출국,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나에어로는 자주포와 탄약, 추가 지원 차량을 루마니아 육군의 패키지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최근 루마니아에서 K-239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완전히 싹쓸이 할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가 루마니아의 K-9 도입 소식을 전하며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의 PGH-2000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K-901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디펜스24는 루마니아 2차례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의 K-900이 됐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최대 90문 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PGH-2001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성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루마니아 입찰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우크라이나가 독일 PGH-2000 천대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PGH-2000의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고가의 비용, 느린 배송 등 총 3가지를 꼽으며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장을 너무 많이 일으킨 탓의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군이 운용하는 PGH-2000의 경우 가동률이 30%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군에게 조달되는 PGH-2000조차. 대당 270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도입국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형 K9의 경우 대당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독일이 PGH-2000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납기도 독일의 경쟁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계산대로라면 PGH-2000들 100대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 대략 2030년이 걸리는데 한국을 두고 이들 마냥 기다려 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에어로는 1년 안에 무려 K9 240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데 독일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독일을 제치고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엔진 기술을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이 독일의 한방을 또 먹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무기 금수 도치 때문에 K9의 UAE 진출의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 그때의 서륙을 드디어 갚아준 겁니다. 실제로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가량이 독일산이었기에 UAE 수출을 독일이 일부러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은 외국산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이들 같았고 엄청난 속도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진 독립 필요성을 제대로 느낀 한국은 결국 K9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이며 한국산 엔진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대급 개발 속도에도 중국처럼 엔진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천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으며 기존 독일 엔진과 일대일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K9의 엔진을 교체할 때 다른 변화 없이도 독일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 역사에서 K901 외국산 엔진 때문에 속을 썩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여준 K9 엔진의 국산화 선관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 R&D 우수선과 10선에 선정되며 그 공료를 인정받았는데요. R&D 우수선과 10선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처음 시행한 R&D 영역 포상 정책으로 이번에는 6,688개 산업기술 가운데 STX 엔진 천마력급 K9 엔진 국산화가 우수 R&D로 선정됐습니다. K9 엔진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을 위한 피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한국 방산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K9, 자주포 운용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9을 구매한 국가들이 연초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체에서 엄청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을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초 헬싱키에서 K9 유저 그룹 미팅을 열고 K9가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의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열띤 소통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정 무기 체계 운용국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지만 이런 국제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자주포 16종 중 K9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새로 개발 중인 K9A3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K9 운용국들 모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깜물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방사청은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3의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K9은 K9A1과 K9A2, K9A3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칠 계획인데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보다 긴 58구 경장 주포를 지닌 K9A3은 사거리가 7만 100km에 달하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고무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에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라 이런 내용을 들은 K9 운용국들의 입가의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9A3 3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소요 부담과 사상자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K9 유독클럽 회원국들의 가슴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싹쓸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 육군 전력을 줄이는 대신 해상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안보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 예산평가센터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31년까지 항공모함을 2척에서 5척, 전략핵 잠수함을 6척에서 10척으로 증가시킬 예정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항공모함의 경우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운영 중이며 작년 6월엔 푸젠함을 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작년에 배수량 2만급의 초대형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해상 방위력 강화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지스함은 해상전은 물론이고 핵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격추, 지상 목표물 타격 등 6회공 전천후 전투 능력을 갖춰 전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마이치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28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새로 취역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작년에 일본 재무성은 예산 5조 원을 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은 현재 8척에서 10척으로 증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이런 계획들을 무력화시킬 더 큰 한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마저 포기했던 일을 최근 한국이 우리 버전으로 설계하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함정이 조만간 한국에서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최근 대한민국 해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불리는 합동화력함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직접 설계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과거 미국도 포기했던 일을 한국에서 손대기 시작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 도착 크게 놀라며 상황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합동화력함 3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해군은 올해 안에 개념 설계를 마무리해 함정의 규모와 형태, 미사일 탑재량 등 ROC 즉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의 합동화력함 기본 설계와 건조 사업을 올려 5년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런 합동화력함의 함대지탄도미사일이 가세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동부가 최강의 바다의 창과 방패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이 같은 큰 그림을 갖고 최근 합동화력함용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사청은 제152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여러 함대지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하고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6,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사실 그동안 먼 바다에 떠있는 군함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은 주로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뤄졌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정확도가 높아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정밀타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된 것도 내륙 지역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존재가 결정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의 한계가 두드러지면서 각국에서 다른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해군 역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순항미사일의 경우 명중률이 높지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지표면 가까이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속도가 음속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방공망에 포착돼 요격될 확률도 높습니다. 더구나 최근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토마호크를 비롯한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관통력이 높지 않아 벙커를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국내에서 새로 개발될 함대지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줄 엄청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강한데다 요격 회피 기술을 전용하면 패트리어시나 S-300 지대공 미사일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한국이 만들 함대지탄도미사일은 단우시와 개념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무탄도미사일와 SLBM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 탑재함정의 차이를 감안하면 위력은 더 우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의 전략적 억제력은 천조국, 미국이 기겁할 정도로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 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고 다니는 함선으로 일명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함대지 미사일을 80발 이상 탑재해 적의 내륙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개전 초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상의 아군 주요 군사시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해상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동 화력함은 과거 1990년대에 미국이 취소했던 아스널십과 매우 유사한데 한국 버전은 100개 이상의 수직 발사대를 보유할 예정으로 배수량 약 6천톤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한 번에 미사일을 100개씩 퍼붓는 함정으로 미사일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전시해 북한의 핵시설과 중요 시설들을 한 번에 타격해 모두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함선에 비해 각종 방어와 탐지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로는 지상의 미사일 기지보다 탐지가 어려운 만큼 우리에겐 아주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합동 화력함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적이 이를 탐지하기 어려운 데다 이지삼과 같은 다른 호위함들과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달 14일 우리 해군은 합동 화력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며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향후 합동 화력함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과 협상이 마무리되고 개념 설계가 진행되면 국방중기계획으로 전환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합동 화력함은 오는 2030년까지 스무세척이 건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합동 화력함이 한국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합동 화력함이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억제하고 압도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의 해군력 증강 상황을 엄청나게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독도를 두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어쩌면 대한민국 해군의 공격력이 강화될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거 일본 언론들은 미사일을 대량 탑재한 통합 화력함이 일본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적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 화력함이 동북아 앞바다에 스무세척이나 돌아다닌다고 하니 일본과 중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다방면으로 해상력이 강화하고 있어 우리 해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더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달 10일엔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 3한번함인 최신의 전투함 충남함, 진수식이 거인되는 등 대한민국 함정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드러냈습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의도탄, 함대함유도탄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 장비로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두 번째 3000급 잠수함인 암무암도 900일에 가까운 인수평가를 마치고 해군에 인도됐는데요. 암무암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2024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사청이 1조 7,800억 원 규모의 소외함 사업, 함정 기본 설계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기뢰의 탐색과 처리가 모두 가능한 스마트함정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심지어 최근엔 미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의 수장이 한국교선해양과 대우도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도선업체들을 방문해 군함 건조 능력을 확인할 정도로 우리 함정에 우수성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제 화력의 끝판왕인 함대제 함정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된다면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